2시간 중 2시간 강의 나중에 저희가 오늘 총 4시간 중에 2시간 강의할 거고 2시간은 서로 빙 둘러 앉아서 질의응답하고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때 인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녹화하고 있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가족의 변화 과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가족의 4가지 과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4가지 과업인데 크게 나누자면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 그리고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가족 자신하고 관련된 과업으로 제가 뽑아본 게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그리고 희망을 간직하기 이 두 가지를 뽑아봤고요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으로는 가족 환자 관객에선 그리고 수용과 지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수용과 지원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말씀드리는 순서는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그리고 가족 환자 관객에선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용과 지원으로 순서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인데요 우측에 요인물에는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요거 추가를 했어요 우측에 박스 안에 써놓은 글이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그네스 비 하트필드라고 해서 조현병 아들을 둔 어머님인데 이게 1984년에 미국 가족협회 나미라고 하는 미국 가족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셔요 미국의 가족협회는 1979년에 전국협회가 발족이 돼서 이 협회는 발족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가족협회 산하에 교육국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가족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로 양성을 해가지고 전국 어디든지 간에 지부가 생기면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여러 당사자 단체 가족 단체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단체가 미국의 나미 영어로 NAMI라는 단체인데 나미의 1984년도인가 회장을 하신 여성분 어머님이셔요 조현병 아들을 둔 어머님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자기 자녀가 조현병에 걸려서 그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 심리학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심리학 박사까지 취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1993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조현병 조울증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1993년에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나와 있는 좀 괜찮다는 가족 교육 교재 조현병 조울증 교육 교재를 한 6권 정도 번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6권 번안할 때 그 중에 한 권이 아그네스피 하트필드라는 분이 쓰셨던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가족 분인데 책을 쓰셨는데 가족 교육 교재를 쓰셨는데 이분의 교재에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분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가족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사자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족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당사자의 병에 대해서 당사자의 병이 왜 발병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그런 이론들은 있는데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가족들이 아프고 힘든 거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왜 아프고 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이론도 없고 설명도 없느냐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책들하고의 차이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지금 이 아그네스피 하트필드 박사의 책을 소개하고 있던 중인데 우리 지금 방금 막 들어오신 대전에서 오신 아버님 어머님 계신데 우리 어머님께서 하도 부지런하셔가지고 그 1980 몇 년도에 나온 이 아그네스피 하트필드 박사의 교육 교재를 사셨어요 미국에서 직접 원서로 주문하셔가지고 그래서 읽어보신다고 사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말씀한 하트필드 박사가 이 밑에 보면 하트필드 박사가 제안한 전 세계 모든 가족의 공통적인 네 가지 고통 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상실감과 슬픔 두 번째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 세 번째 불안감과 걱정 네 번째 분노와 절망 이런 고통을 겪는다 하는 거죠 이거 짧게 설명하자면 상실감과 슬픔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환자가 발병하게 되면 부모들로서는 마치 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애가 분명히 내 애가 살아있고 같이 집에 있고 하지만 예전의 애가 아닌 거죠 애를 대할 때마다 예전의 그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낯선 존재를 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 애는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낯선 존재가 와 있는 것 같은 내 애를 원래 내가 키우던 사랑했던 내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실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애도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부모님이나 주변에 내가 나한테 소중했던 사람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한동안 슬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애도 기간 애도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감과 슬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실감과 슬픔이 짧은 시기 안에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짧게는 한 6개월이면 6개월 길게는 2, 3년이면 어찌됐건 이 헤어진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겪는 이 상실감과 슬픔은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와 같이 더불어 살고 있고 또 당사자가 조금 좋아져서 옛날 모습 비슷하게 돌아왔다가 그러면 또 기대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다시 못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좀 기대를 했다가 또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다시 애도작업,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좀 기대를 했다가 또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감정을 겪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자존심과 체면의 존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 중에서 제일 큰 자랑이 자식 자랑인데 지금 이 부모님 나이에 모임에 가든 어딜 가든 전부 다 자식 자랑을 하는데 그런 모임에 가도 나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죠 입 다물고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자식하고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고 내가 부모로서 자격 미달인 것 같고 내가 뭔가 실패한 부모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는 내가 내 나름대로는 세상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 자존감에 손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와 함께 자녀를 데리고 어디 밖에 다니고 할 때에 종종 망신스러운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기죠 식당에 갔을 때라든지 사람들 많은 데 갔을 때라든지 자녀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남들에게 부끄럽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이런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되는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불안감과 걱정 매일매일이 오늘은 또 애가 좀 어떤가 좀 괜찮나 어떠나 혹시나 재발하지 않을까 잠은 잘 자나 약은 먹고 있나 등등 해서 계속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분노와 절망 본인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애가 낳는 것 같다가 또다시 원인치가 되기도 하고 이게 뭐 낳는 건지 안 낳는 건지 계속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원망이 되는 거죠 다른 가족들한테 원망이 되고 남편이 같이 협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무관심한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른 형제 당사자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좀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남을 나라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도대체 의사는 뭘 하는 건지 성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때까지 이 세월 동안에 도대체 뭘 했는 건지 해서 의사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죠 자신이 믿는 종교에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싶어서 화가 나고 온통 이렇게 화가 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등등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싶어서 화가 나고 또 그렇게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그게 또 속상하죠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절절 매고 있나 싶어서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분노와 절망감을 또 수시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이러이런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통은 이것은 한 개인 한 개인이 나약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조현병 또 조울증 가족들은 부모들은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추운 것처럼 이 병이 가정에 찾아오면 가족들은 누구나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칼에 베이면 피가 나고 피가 그러면 딱지가 않고 그 딱지가 떨어져야 상처가 아물듯이 이거는 그렇게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사 힘들어하고 이렇게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감정들을 해소하는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 이렇게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아그네스피 하트필드 박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놓고 아그네스피 하트필드 박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개하느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가족의 과업 네 가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것은 가족의 변화 과정 그래서 환자가 발병하고 나서 그러면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해서 병을 죽이려 해가는 과정에서 가족분들은 어떤 심리적 변화 어떤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가족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서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크게 나누자면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으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가 있고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으로 가족 환자 관계 개선과 수용과 지원이 있습니다 이 순서로 강의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인데 첫 번째로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 정상적인 취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무지 어려운 이야기죠 가정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가족분들이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여기에 신경이 전념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취미 생활도 내가 하던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무너지죠 내가 지금 애가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내가 개모임에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애가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돼서 모임에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놀러도 안 다니고 등등 완전히 근신하면서 생활하는 이런 생활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근신하면서 계속 애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웃어서 되나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웃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래서 되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애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긴장해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래가지를 못한다 1년, 2년, 3년 가면 결국 가족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힘들어하든 어쨌든 간에 나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생활을 유지를 해야지만 내가 오랜 장기간 동안의 애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발병을 하게 되면 상당수 부모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애를 최대한 빨리 완치를 시킬 거다라고 마음을 먹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인하면 그만큼 빨리 애가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직장 생활을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남편분과 아내분이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애한테만 그 다음에 매달려서 계속 치료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직장을 그만두고 애한테 올인한다고 해서 애가 빨리 낫느냐 그런 거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거냐 말 거냐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내가 정말 이 직장 생활을 하기가 싫었는데 하기가 싫었는데 그래서 그만둘까 어쩔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가 마침 발병을 했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셔도 된다는 거예요 핑계낌에 그만두고 애한테 올인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이 직장 생활이 내가 좋고 내가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 경제적 수입도 창출되고 등등 했는데 이 직장을 내가 그만두면서까지 애를 위해서 올인하겠다고 이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모님이 더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애들을 돌볼 때의 원리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이 있는 시간의 양을 줄이고 같이 함께 있을 때의 시간의 질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루 종일 애하고 붙어 있다고 애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애한테 우리가 정상적인 모든 가정에서 보통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아침에 눈 뜨면 부모는 각자 자기 직장으로 가고 또 애도 원칙적으로 하자면 아침에 눈 뜨면 지가 갈 때가 있으면 어떤 정신건강센터든 사회복귀시설이든 어디든 지 출퇴근하듯이 나가고 낮 시간에는 나갔다가 저녁 시간에는 들어오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텔레비 보고 같이 잠시 웃고 떠들고 이런 어떤 패턴을 가져가야지 되거든요 이게 24시간 같이 붙어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24시간 붙어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이도 서로 간에 나중에 되면 짜증이 나게 돼 있고 별일 아닌 걸로 싸우게 돼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발병하고 나면 부모님들 중에서 애를 혼자 집에 두고는 외출을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애를 혼자 놔두면 자살할 위험이 있다 이거 빼고는 무조건 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애가 집에 있으면 오히려 부모님이 애가 어디 아무데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오히려 부모님이 낮 시간에 나와서 어디 옆집이라도 다녀오든 어디라도 부모님이 갔다가 나중에 저녁에 시간 맞춰서 들어가는 게 이게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지 애가 방에 틀어박혀 있다 해서 부모님 종일 집에서 밖에 거실에서 애 걱정하면서 있는 이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 때문에 자신의 직장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애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상적인 활동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직장 생활 취미 생활 인간관계 이거 다 최대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그래서 식사라든지 우리가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경우들 많아요 제대로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취미 생활 하셔야 되고 휴식 잘 취하셔야 되고 수면 잠뻑 잘 주무셔야 되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경기도 양평에 호흡 수행을 한다고 매주 화, 수, 목 일주일에 3일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당사자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단지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몸이 무너져 있어요 몸이 망고져 있어요 환자만 아니고 환자도 몸이 망고져 있고 엉망이잖아요 생활 습관도 엉망이고 먹는 거 자는 거 운동 모든 게 엉망이다 보니까 몸 자체가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마음 이전에 몸이 이게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몸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몸 자체가 무너졌다 환자만 몸이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도 제가 볼 때 매일처럼 걱정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시느라고 가족분들도 몸이 무너져 있다 제가 볼 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부터도 제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호흡을 다들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배로 호흡을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몸에 기운도 잘 돌고 이렇게 되는데 다들 흉식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얕은 호흡 가슴으로 우리 환자들도 다들 흉식 호흡을 하고 있고 얕은 호흡을 하고 있고 가족분들도 상당수 가족분들이 다 얕은 호흡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게 되고 불안감이 한번 올라오면 쉽게 진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처음에 다 일단은 복식 호흡하는 것부터 다 배우셔야 된다 복식 호흡을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루에 한 시간씩 복식 호흡하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셔야 된다 이래야 내 몸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다 최근에 제가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는 복식 호흡하십시오 눈 뜨면 무조건 한 시간 아침에 복식 호흡하십시오 이거 이제 강조하고 복식 호흡은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팡팡하게 최대한 내밀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최대한 훌쭉하게 넣으면서 배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최대한 훌쭉하게 넣으면서 숨을 내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막상 해보면 힘이 안 들어가요 이게 힘을 안 주고 복식 호흡을 안 하고 산 세월이 오래돼서 복식 호흡하려고 하면 배에 힘을 못 줘요 팡팡하게 내밀어야 되는데 안 내밀어지고 훌쭉하게 들이밀어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고 그래서 이걸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시간씩 복식 호흡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들어가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희 하는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한 시간 복식 호흡하십시오 그다음에 밥 먹고 나면 무조건 한 시간 산책하십시오 복식 호흡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이거 강조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당사자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분들도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이렇게 병이 발병하게 되면 우리 가족분들도 상당수가 당사자 걱정하고 그 메인이라고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이 상태에서 생활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피폐해진 가운데에 몇 년씩 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신체 건강이든 정신 건강이든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 누구나 다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가 발병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얘 병을 낫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에 다 데려가려고 하고 좋다는 약 먹이려고 하고 좋다는 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하나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따라줘서 병원에 가자 하면 병원에 가고 약 먹자면 약 먹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또 잘 먹고 또 건강식품이라도 사서 먹이면 그것도 잘 먹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수월한데 이게 부모의 뜻을 전혀 안 따라주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자 하면 내가 왜 병원에 가야 되느냐 상담받자 하면 내가 왜 상담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그런 말을 좀 더 강요하고 설득하려고 하게 되면 방문 걸어 잠그고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부모 얼굴은 부모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한밤중에 모두 다 잠들면 그때 몰래 나와서 냉장고 뒤져서 찾아 먹고 이런 애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애가 이렇게 부모의 뜻을 전혀 안 따라주면 부모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애가 부모의 말을 잘 따라줘서 병원에도 잘 가고 약도 잘 먹고 하는데 그러면 또 병이 금방 나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걸 좋다는 걸 다 하는데도 애가 병이 제대로 안 나는 경우도 또 허다하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망상, 환청 이런 거 약만 먹으면 탁탁 떨어져주면 좋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하지만 환청은 약 먹으면 한 70에서 80%가 떨어져주는데 약만 가지고 안 떨어지는 환청이 한 20에서 30% 되는 것 같고 7, 80%는 약만 먹어도 잘 떨어지는데 망상 같은 경우에는 약만 먹고 떨어지는 환청은 20, 30% 밖에 안 돼요 망상은 약만 먹고 떨어지는 건 제가 볼 때 20, 30% 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한 어느 정도 먹어야 떨어지느냐 한 3년 먹어야 떨어져요 사실은 망상이 약 먹고 떨어지려면 20, 30% 그런데 한 3년 먹어도 20, 30%가 떨어지지 7, 80%는 3년을 먹어도 망상은 꿈쩍 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이 망상이 있어도 나중에 되면 부모나 부모한테 자기 입을 탁 다물고 표현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애가 망상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제 망상 다 없어졌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들이 망상 그대로 있으면서도 자기한테 부모라든지 치료진한테 말해봐야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 때 입만 탁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청, 망상 이런 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생활습관이 무너져가지고 낮밤이 바뀌고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밖을 안 나가려고 사람들 만나는 걸 무서워하고 등등 이렇게 지내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된다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애를 설득해보고 어떻게 해보고 해도 조금 되려다가 또 후퇴하고 되려다 후퇴하고 결국은 아무도 되는 게 없고 또 나아가서 애들이 조금 더 기능이 좋아서 애들이 자기 혼자 시험공부에서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또는 직장에 취직했다 이제 직장 잘 다니고 이제는 뭐가 좀 되려나 보다 싶은데 또 직장 다니다가 말고 얼마 다니다가 힘들다고 못 다니겠다 하고 결국 이래저래 해서 차표내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재발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뭐가 일이 좀 되나 보다 싶었는데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나중에 되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거든요 내 딸아는 내가 아는 모든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이게 이렇거든요 이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나의 상식 지식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를 해봐서 해봐서 효과가 나면 해봤더니 애가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애가 밖에 나오고 친구도 잘 사귀고 이제 직장에 취직도 하고 쭉쭉쭉쭉 뭐 자리 나간다 정상도 가라앉아서 별 문제 없이 부모하고 갈등도 없어지고 내가 노력을 했더니 이게 다 모든 문제가 다 줄어들고 원만하게 잘 된다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다음에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부모는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 애들도 아주 수월하게 정말 발병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만 먹였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약만 먹고 그냥 별일 없는 듯이 자기 하던 공부하고 뭐하고 별일 없는 듯이 해나가는 애도 제가 볼 때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열의 한두 명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모들은 걱정이 없죠 병원에 데리고 약만 먹이면 되니까 부모 자신이 달리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약만 먹고 개선이 안 되면 그다음에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방법을 알아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노력을 했다 부모가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데려간다 사회복지시설에 데려간다 아니면 상담을 받게 한다 뭘 한다 했더니 이제 딸은 조금의 추가적인 노력을 하니까 애가 좀 괜찮아지고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더라 그럼 또 부모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괜찮아지는 애들 탑 해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볼 때 절반 잘되면 절반 정도의 애들은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절반의 애들은 부모가 나름대로는 뭐 국리하고 공부도 배우러 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내가 아는 방법으로는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내가 아는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는 손 놓고 기다려야 되죠 방법이 없잖아요 손 놓고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결국 이런 방법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들이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게 이제 이런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무능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치료 과정에서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또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부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고 환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가족분들도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되죠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참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 꾹 다물고 있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힘들면 어디 가서 울 수 있는 데 있으면 어디 가서 실컷 펑펑 우셔야 되고 어디가 소리 지를 수 있는 데 있으면 가서 실컷 소리 지르셔야 되고 등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실컷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으면 가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실컷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담자를 만난다 상담을 부모님도 필요하면 상담 받으셔서 상담자한테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셔야 되고 부모님도 필요하면 약도 처방 받아서 정신과 약도 처방 받아서 쓰셔야 되고 아니면 이런 가족 모임 같은 데 와서 서로 그냥 다른 가족들한테 내 사정 그냥 실컷 이야기 하셔야 되고 또 친구분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 누가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 실컷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감정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건 힘든 감정이라고 하는 건 밖으로 무조건 꺼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 있고 해결이 되는 것이지 힘든 감정은 입 꾹 다물고 표현을 안 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그때부터 골마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이야기 하거든요 이건 당사자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족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당사자들 보고도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병 낫고 싶으면 말해라 입을 열어야 된다 침묵하고 있으면 병 안 낫는다 비밀이 있으면 병 안 낫는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야 된다 제가 당사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서 표현해라 누군가한테는 표현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래야 병 낫는다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가 가족들한테도 똑같다는 게 가족분들도 자신이 힘든 이야기는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어느 장면에서 말하더라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입국 다물고 있으면 이거 속에서 골마들어 갈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이 빨리 잘 나가려면 이 병도 병을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자랑해야 된다 병을 몸이 신체적으로 몸 아플 때는 내 몸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어떻게 아프다 라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때때로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런 정보를 주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것도 내가 나를 공개할 수 있는 데에서는 이걸 공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죠 일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걸 편견만 가득하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에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말해봐야 괜히 득되는 일이 아니죠 해봐야 괜히 흉이 돼서 돌아오고 아니면 조언한다는 게 쓸데없는 조언이나 하고 전혀 도움 안 되는 조언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장면에까지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라 소리는 아니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나 상담자 앞에 가서는 다 이야기해야 되죠 고주할 매주할 다 이야기해요 의사나 상담자 앞에 가서는 그리고 이런 제일 이 이야기를 해도 허물이 없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은 가족 같은 당사자거든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이 말을 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 와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각각의 가족들마다 자기들이 겪어온 노하우가 있고 또 자기들이 아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은 병을 자랑하셔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힘든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방법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족들 간의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인데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상당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자면 어머님은 애들 병을 낫게 하려고 키를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 아버님은 나몰라라 하고 무관심한 경우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하더라도 보통은 보면 같이 오시는 보호자분이 10분 중에 한 8분은 어머님이 오시죠 아버님은 안 오시고 그다음에 10분 중에 한 분 내지 차례한 한두 분이 아버님이 오셔요 어머님은 안 오시고 또 그런 가정도 있어요 아버님은 애 병이 낫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머님이 나몰라라 하는 가정도 때때로는 있어요 그다음에 부부 간에 같이 오시는 분 진짜 귀하죠 10에 한 분 정도 정말 부부 간에 같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가장 바람직하고 좋기는 부부 간에 같이 애를 써야죠 부부 간만이 아니라 환자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까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으면 매우 좋죠 그래서 이게 가족 중에서 한 분만 이런 가정에서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아버님도 나몰라라고 집에 형제 자매도 나몰라라고 다 나몰라라 하는데 어머님 혼자서 지금 애를 애를 쓰고 있다 그럴 때는 이 어머님께서 전술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계속 남편이 무관심해도 애들이 무관심해도 나 혼자서 내 자식 살리겠다 하고 계속 쫓아다니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끌어들일까를 어머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전술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이 되게 하려고 하게 되면 누구나 간에 이 문제가 생기면 힘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싶어해요 어머님이 알아서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산책도 어머님이 시키고 뭐든 어머님이 혼자서 다 할 것 같으면 다 하고 있는 한에는 아버님은 내가 관심 안 기울여도 병원에 들어가고 산책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나는 괜히 집에 일찍 들어가면 머리만 아프고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께서 이거를 다른 가족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법은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못하겠다고 내가 손에서 놔야 돼요 내가 손에서 놓으면 누군가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 나는 못 데리고 간다고 손에서 놓으면 누군가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알아서 다른 가족들이 안 도와준다고 내 혼자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나가지고 하면서 내 혼자서 다 감당을 하는 것보다는 화가 부글부글 나고 할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내가 손에서 놓을까 전술 전략을 궁리하셔서 손에서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서 놔버려야 딴 사람이 그나마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의 뭐라 그러나 그래서 꾀를 내셔야 돼요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면 가족들 간에 결국 용서가 되고 화해가 돼야 돼 가족들 간에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서로 간에 화가 나 있고 서로 간에 미움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등등 협조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젊은 날 속을 많이 썩였다 뭐 했다 해서 상당수 어머님들이 보면 아버님에 대해서 화가 단단히 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계속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원망이 있고 막 이런 상태로 다만 젊은 시절에는 소리 지르고 싸웠지만 이제는 입만 꾹 다물고 안 싸운다 뿐이지 화가 나 있는데 이 화를 안 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움도 요청 안 하는 거죠 내가 치사하게 내가 당신이 안 도와줘도 내가 혼자 다 자식 내가 살려낸다 당신 젊어서부터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머님께서 내 자식 병 낫게 하려고 하면 어머님께서 아버님에 대해서 화난 마음을 푸셔야 돼요 안 풀면 자식이 병이 낫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게 일급수어종입니다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일급수어종입니다 이 애들한테서 매우 강력한 욕구가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매우 강력한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애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결국 사람을 못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동굴 속으로 자기 방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상상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우리 가정 자체가 집안에만 있으면 세상은 두려울지 몰라도 우리 집은 자기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집이 돼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 된다고요 집에 자기 방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거실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만 집에 들어오면 밤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이래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집안에서나마 살았다 싶게 활보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서로 간에 사이가 불편해서 냉전을 하고 서로 간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고 어쩌다가 말 한마디를 나눠서 서로 퉁명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이런 상황에서 애가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밉지만 내가 내 자식 살리려고 하면 저 미운 남편을 내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미운 남편을 내가 계속 미워하고 내가 절대로 나 용서 못해 나 화해 안 할 거야 하고 살면 애가 병이 안 낫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병 낫게 하려면 남편에 대해서 화난 마음 푸셔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젊은 시절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게 싸우고 살고 미워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식 낫게 하려면 부부 간에 화해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또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솔직성 가족들 간의 대화가 서로 간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비밀이 없고 서로 간에 솔직하게 말하는 이게 이제 돼야 돼요 가족들 간의 속마음 꼭꼭 숨기고 건성으로만 대화하면서 지내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냥 밥 먹었나 밥 먹었다 이 대화만 하고 지내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 간의 솔직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진실성의 욕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화를 할 때 가족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십시오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이게 힘들어요 나는 이래요 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시고 이런 게 이제 요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족 관계가 좋아지면 도와달라 안 해도 도와주게 되어있죠 서로서로 협조를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다른 가족들이 안 도와주고 혼자서만 계속 독박을 쓰고 계시면 계시면 결국은 우리 가정에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이 가족 관계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작업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교육과 자조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어떤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한 군데 모임에 한 군데 이상의 모임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셔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대구만 하더라도 참 분리해 모임이 없어요 대구만 하더라도 참석할 만한 모임이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의 서울시 지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모임을 활발하게 해요 교육도 하고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심지회라고 하는 가족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육하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당사자들 모임도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비 안 내고 그냥 와서 자기들끼리 가족분들 가족 모임 쪽에서 지원을 해줘서 놀러도 다닐 수 있고 뭐 등등 할 수 있게 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활발하게 하거든요 서울 쪽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족들의 모임이 자발적인 모임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고 거기에다 또 가족만이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있고 또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이 아니라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가족 지원과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교육해주고 있고 원래부터 시작했지만 은평병원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도 거기에서도 교육을 해주고 있고 또 송파에 있는 그쪽에는 또 지금 정신장애인 회복센터라고 해서 일종의 쉼터죠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가 운영하도록 하고 그런 회복센터 같은 것도 있고 서울만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모임들이나 뭐가 꽤 있어요 교육도 계속 여기저기에서 가족교육 당사자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울만 해도 소속되고 가입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지방에는 정말 없어요 지방에는 이게 서울하고 경기도권 경기도권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정신건강가족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속초는 작은 도시지만 속초는 설악어우러기라고 해서 거기는 홍수민 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열심히 해서 아마 매달 한 번씩 거기에 교육도 있고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가족분이 있으면 작은 도시라도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른 도시들은 너무 취약해요 모임이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런 거죠 어떤 모임이라도 모임에 가입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모임이 없으면 만드셔야죠 내가 모임을 만드셔야죠 그게 이제 속초에 홍수민 님이 속초에는 모임이 없으니까 홍수민 님이 내가 만든다 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금은 회원이 몇인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 4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홍수민 님의 고민은 그거예요 홍수민 님은 정신장애인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구의원도 그렇고 시의원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좀 있는 발이 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본인이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에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시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보통은 시장이 안 올 뿐만 아니라 어쩌다 왔다 하더라도 와서 축사만 하고 바로 가요 그런데 이 시장님이 유튜브에 해놨죠 그래서 이 시장님이 두 시간을 꼬박 한 자 다 들으시는 거예요 시장님도 왔죠 시장님만 온 게 아니라 시의원들도 몇 사람이나 왔더라고요 시의원이 왔죠 그 다음에 뒤에 그 무슨 군이죠 속초 옆에가 고성군 고성군 그 와서 또 꼬박 한 자 들으셨던 분이 나중에 고성군의 군수 보궐선거 나가서 군수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앉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수민 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일이 되려고 하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알아야 조례라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도 배정해주고 뭐가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유직급 되는 분들도 꽤 오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분은 고민이 뭐냐 하면 전체 회원들 중에 이런 지역 유직급 인사들이 더 많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오히려 수가 좀 적은 거예요 소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하는 교육에 강의 주제를 선정하고 할 때 본인은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좀 강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참석자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소년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주제들로 강의를 또 많이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아무튼 대단히 제가 볼 때는 훌륭하고 훌륭한 모범적인 사례죠 모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직접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하고 계속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을 나름대로는 투계급 강사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모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는 거고요 아무튼 가족교육과 자조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가족분들이 매달 한 번은 어디든지 참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다면 어디든지 교육들을 다니셔야 됩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이 대구에서 교육이 없고 하면 제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제 교육만 듣고 이걸로 땡 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제 교육을 들으시고 제가 바라기로는 제 교육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하는 초급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그걸 하는데 거기에 등록하셔서 그거를 또 계속 따라서 매주 줌으로 하는 그 모임에 들어오시기를 제가 바라는데 그 자체도 하나의 모임이에요 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임인데 고선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제 말고 어디든지 한 군데 더 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모임이 없으면 서울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서울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딘가에 모임에 걸쳐 두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가족의 네 가지 과업에서 첫 번째 과업이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인데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첫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 교육과 자조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피 하트필드 박사가 이야기한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희망을 간직하게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분간 쉬겠습니다 criticalmaїそうそう 10분간 쉬ón 11분간 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